안녕하세요 제주어를 배워보는 고랑몰랑 써봐사주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제주어를 배워보고 제주어의 또 다른 매력을 알아볼텐데요 오늘도 늘 친구같은 부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나 오늘 아침이야 아침 일어난 노씨 딴의 오꼬디 폐명이 부닥찬 임대희가 이만히 부서분한 나 오늘 하이고 오카말카막 저들단 결국 오긴 와수당에 걔나 그 펭수의 맹심을엔 그만이고 딱 봐도 스무살 청춘도 아니고 그냥 아침부터 운동을 캔 그 쇠땡이를 들러딱났딱났딱났딱 아이고 혼만 그냥 오늘 과부될 뻔해지다 네 오늘도 역시 두 분이 참 애정어린 표현으로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걸 배워볼까요 아 나 저 말라오기만 아침에 나가 이 대맹이도 닥치고 회신하네 네 오늘 우리 몸의 신체 부위 이런 걸 어떤 표현하는지 하나씩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체 부위는 아까 우리 집 다방 고를 때 벌써 나왔으키게 노씨 딴 대맹이 다 되겠진 아내띠가 노는 얼굴이고 대맹이는 머리우다 머리 그렇지 오 재밌네요 노씨 섰다 노씨 섰다 세수하다 노씨 섰다 그래요 그럼 또 다른 신체 부위는 어떤 게 있나요 자 목은 야계기엔 하고요 야계기엔 하고요 야계기엔 하고요 니 만은 임댕이 요 빰 요건 이 귀투베기 귀투베기 네 형 그런 겁니다 그냥 옛날에 이거 하루 방금 나 귀투베기도 몇 번 내원해 하하하하하하하하 나 흔진경이 사회 하 이거 참 하 이거 참 형 당신도 제가 꼬라와 가게 보신가 봐 계단 올라가야 제네네는 동물을 파파모도 올라가켜 하하 이 동물을 매 이 우뚝지 이디 이거 왜 시래요? 우뚝지 뽀사점자 할 때 이 우뚝지 아이고 종이 아파 먹고 이렇게 할 때 이 종이 종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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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다른 표현 하나 가르쳐주세요 어르신 왜? 아 경호 그 저 양주인 거 무시거경 몰라서 걔 늙을수록 꾸며사 되지 않읍니까? 양주에 그 에센스형 구루무용 맨날 그 볼론한 위치로 꼽다 캐게 어디 가면 나 이게 아가씨래 너쥬 예예예 아이고 경혜수 아이고 젊음 좋구나 젊음 좋구나 네네 구름은 이제 크림 예예 크림 크림인데 이거 옛날 어른들은 그냥 그냥 일본말로 구르모 구르모 걔 집중해 저 이거 말고도 저 또 있잖아 이거 여기 넙싹한 거 걔 이거 저 뭐게 또 꼬망 또 꼬망 말고 걔 잠지 패기는 했어 잠지 패기는 또 꼬망이라니 야 이 사람아 잠지 패기는 걔가 잠지 패기구로 아가씨 또 꼬망을 그래 이래 고마야지 또 이 짜리 또 꼬망이고 있는 새끼 또 꼬망 아니야 알아지 구워 네 엉덩이는 잠지 패기 그러니까 요리가 잠지 패기고 네네네 정확히 알겠습니다 네네 정확히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머리채 머리채는 뭐라고 하나요 아 머리채죠 우리 할머니 정문이라 정문 이 머리카락은 이거 허운덱이랍니다 이디 허운덱이 없고 이디 허운덱이 허금치려고 잡으시면 안 돼요 네 잡으시면 안 돼요 허운덱이 정말 재미있는 싸울 땐 허운덱이 메는 게 이거 이래요 곡자단 형 잡아당기면 이거 거 이기는 거 좀 왔어 이거 머리 좁아당긴 거 그래서 허운덱이 곡조합운다 허운덱이 곡조합운다 곡조합운다 재밌네요 형 고라가죠 옛날에 너 아이고 옛날 이 손에 안 잡혀본 허운덱이 어수다 아이고 나야 참 말일 나와 말이 나왕 말이쥬 나가 이사름 거 경찰서 심어가면 그 강 또 차강 베려오고 베려오고 네네 온 동네 사람 허운덱이 다 심어 게랑 그날 무사 싸워서 나가 무사 싸워서 게랑 하루만 그 저 막걸리내기 장기돈 어 못내 캐너방 하던 그 할망내왕 싸운 거 아니꼬 그게 아니라 원희제국은 인역해도 이제 또 나신들의 마음 이제 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